부산에서 태어났고요. 1971년생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대까지 부산에서 나아가고 자라서 지내다 교사로 충청남도에 임용시험을 쳐서 그 이후 지금까지 교직생활 23년째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교대 갈 때까지 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중학생 때까지 축구 선수가 정말 진심되고 싶었고요. 당시 1990년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그때도 여전히 당시 사회 시대적인 아픔 속에서 학교 대학 캠퍼스라는 곳이 수업에 몰입할 수 없는 그래서 시대 문제에 대해서 같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았고 진짜 교사가 된다는 생각은 사실은 교사가 정말 되어서야 이제 나 교사니까 교사가 되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한 그다지 좋지 못한 어떤 교사의 사례라고 할 수 있고 제가 또 성적이 상당히 좀 안 좋았던 열등생이었던 관계로 제가 대학 칠 때는 정기대학 후기대학이 있었는데요. 첫 고3 때 그 두 시험에 다 떨어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명색은 재수인데 시험은 이제 세 번을 쳤으니까 삼수생인 거죠. 그렇게 이제 대학에 들어왔는데 대학 시절에 사실 그닥 재미가 없었고요. 그래서 항상 학점을 밑에 깔아주는 학생이었고 그 교대나 4대 당시 이제 장학생이 거의 70%인데 그것도 못 봤는데 학생 또 졸업할 때도 그런 성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임용시험에 원서 낼 곳이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이기적인 교사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 개인적인 어떤 생존을 위한 교사 그런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 서면서부터 사실 그런 열등감에 좀 절어 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연애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좀 연애도 잘 안 되고 그런 20대 초 중반을 지내면서 한 20대를 생각하면 좀 우울했었고 그런 교사이다 보니까 교사의 개인적인 어떤 내면이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동료 선생님들이나 또 관리자 선생님들이나 학교 직원들하고 좋은 관계를 못 했어요. 가령 뭐 성적 조작이라든지 초등학교인데 뭐 그런 게 있을까 싶지만 그때도 일제고사라는 게 학교 안에 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또 교육청에 보고할 때 수시로 그런 성적 조정 같은 것도 있었고 늘 학교 안에 어떤 갈등의 씨앗이 저였고요. 제가 26살 때였나 교직 2년 차 때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암적 존재 3인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3인방 중에 20대 중반에 새파란 신규 교사를 꼬주신 거죠. 보통 총각 교사 젊은 교사는 그렇게까지 암적 존재로 낙인이 지키지 않는데 저는 그 시절에 그걸 이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힘든 일을 해낸 흔치 않은 나쁜 교사였다. 학생들을 잘 이렇게 돕지 못했던 것 같아요. 수업도 잘하는 교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어떤 학교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사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잘 발휘하지 못했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교사를 안 하는 것이 저에게는 또 저를 만난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초임 한 3년 동안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기적이고 준비 안 된 교사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제안의 절박함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회원단체 수련회 가게 되었고 또 그 뒤로 좋은 교사 운동을 알게 되었고 한 선생님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를 개인적으로 좀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선생님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기독교사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귀한 분인지를 선생님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저는 너무나도 절실한 또 절박한 그런 환경이었고 그분의 말씀은 그런 절실했던 저에게 참 특별하게 다가왔었고요. 그 말씀이 그냥 제 귀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제 가슴에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 복음과 같은 말씀을 제가 믿고 받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 삶이 조금씩 정말 좋은 선생님이 나도 되고 싶다. 나도 저런 영향력 있는 좋은 선생님들 선배 선생님들과 같은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저렇게 사는 것도 참 멋지고 괜찮지 않나 라는 어떤 제게 없던 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수련에서 그러면서 학교 현장에 돌아왔을 때 교실에서 제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일단 제 마음이 달라지니까 학생들을 보는 눈이 일단 달라지겠고요. 또 동영어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늘 스스로 소외시켰던 선생님들부터 저를 소외시켰던 제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게 없던 모습이었죠. 힘든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좋은 교사 운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정 방문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어떤 1대1 계련을 한다든지 또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사안에 대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훈 평가라든지 또 그 이후에도 수많은 어떤 학교 안에 있는 이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신념, 가치 그리고 교육적 의미는 이런 거다라는 어떤 메시지들이 저한테 주어질 때마다 좀 그런 것들이 저한테 그냥 지나가지 않고 계속 쌓여간 것 같아요. 기독교사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많은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지금 학교 연장에 하나님 세우신 거라고 하나님을 지불하신 그 대가 선생님들 정말 값없게 가치없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복을 누르게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교사와 운동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교육을 새롭게 하시고 학교를 새롭게 하시고 그 전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 그런 생각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